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파업 우려가 높았던 철도 노조와 회사 사이에 잠정 합의가 이뤄져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공급망과 철도 여행 차질을 피하게 된 이 협상은 백악관이 주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혐오에 의한 폭력을 막기 위한 정상회담을 주최합니다.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 중입니다. AP 여론조사 결과 45%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확률은 현재 29%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50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비행기에 태워 메사추세츠주의의 마샤스 빈야드로 보냈습니다. 텍사스에 이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이민자를 진보 성향주가 관대한 처우를 한다면서 항의하는 결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아마존을 고소했습니다. 아마존이 물건 공급자가 다른 곳에는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평한 계약을 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비싸게 사게 한다는 이유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대가 됐습니다. 야외 의류 제조업체 파타고니아 창업자가 자신의 주식과 미래의 회사 이윤을 기후변화를 막는 데 모두 기부했습니다.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틸 라우더 상속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덴마크령 그린랜드를 사야 한다고 확신시켜 실제로 당시 백악관이 사전 조사를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의 넘버원 키워드는 미국 비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오늘의 미국보다도 오늘은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이 개국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뉴스에서도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서 오늘 저희가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30년 동안 하는 기계적인 변화도 있었고 인적 자원의 변화 발전과 함께 저희 라디오 서울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할 수 있었는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대표가 미래의 라디오 서울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직접 라디오 서울대표로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라디오 서울대표의 30년의 역사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민 와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들으셨거나 그 이후에 들으셨거나 여러분의 이민 역사와 일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를 또 저희 라디오 서울대표 정연호 보도국장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10시면 지금부터 58분 남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58분 밖에서 여러 라디오 서울 오늘 개국 30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동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도 파업이 있죠. 종종 파업이 있을 때 사실은 파업하는 노조와 회사 사이가 일을 제대로 합의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부가 중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중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장 크게 볼펜이 있겠네요. 저의 안경도 있고 종이도 있고 컴퓨터도 있습니다. 모든 물건 공급망에 또다시 차질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와 통근 열차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지만 엠트랙 같은 이런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미국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 방문을 한다 하면 그 방문할 때 3분의 1이 이렇게 열차를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올 스탑 될 수 있는 하루를 앞두고 하루도 아니네요. 원래는 오늘 밤 12시부터 완전히 스탑 엠트랙도 지금 이쪽 서부지역 북부지역에는 오픈하지만 우리 운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 그런 모든 물건 수송 사람들의 이동 같은 것이 막히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오늘 새벽 5시에 타결이 됐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항상 어느 나라나 파업을 할 때는 그 파업을 하는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임금이 되겠고 연봉을 포함해서요. 거기에 이제 보너스도 들어가고 보너스래요. 한국식으로 정겹네요.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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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도 들어가고 헬스케어 이슈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이 잠정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노조가 투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잠정적인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 항공파업과는 또 다른 게 이 같은 열차 파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 같은 것이 일단 해결이 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좀 전에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열차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클린 홀, 깨끗한 워터, 병물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철로를 통해서 물류, 수송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게스라고 했고 그 전에 또 뭐라고 했던가요. 네. 모든 상품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것들 곡물도 될 테고 우리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파업을 했으면 음식, 깨끗한 물 이런 것들 게스를 포함을 해서 엄청 힘들었겠죠. 또 물가 인상 확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통근 열차는 말씀을 드렸고 해서 맥주부터 제조업에서 만드는 모든 상품, 모든 goods 같은 것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었었는데 파결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노동부 장관이 개입을 했고 또 곡물 같은 것이 있으니까 농림부 장관도 개입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연히 친노조죠. 그래서 어제도 미시건주에 가서 자동차 박람회 이런 곳에 가서 노조를 굉장히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 사람들의 분위기는요. 노조를 상당히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물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가 있지만 민간까지 다 합쳐서 일하는 인구 가운데서 노조에 가입한 인구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예상처럼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9%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노조, 민주당이기 때문에 노조를 지지하는 그런 행정부인데 어쨌든 이 노조 측과 회사 측이 협상을 하도록 행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안을 내서 20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협상을 하고 오늘 새벽에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임금은 지난 5년 동안의 것을 앞으로 2년까지 포함을 해서요. 24% 올리는 것.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 올렸었던 것 있고 그리고 소급하는 거죠. 올해 당장 7%를 올리고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 24%고 그리고 이제 근무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가 있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그런 경우에 예정에 없이 휴가를 써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든가 이럴 때 예정에 없는 휴가라 우리의 일에 차질이 좋다 해서 항상 이제 그런 직원에게 뭔가 그 처벌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처벌 규정을 없애달라는 것도 이 철도 노조의 요구였고 그리고 시간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철도라든가 항공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 전체에서도 특정한 분야는 좀 일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삶의 질을 이제 원한다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노조의 투표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중간선거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마 이 일이 타결이 되지 않았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무척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렇게 철로가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그 돈으로 계산을 하면 20억 달러 손해가 있답니다. 철로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 11만 5천 명. 그래서 예전에는요. 다른 바이든 대통령 때가 아니라 1902년이니까 당연히 석탄 때문이었겠죠. 티오더 루즈벨트 대통령 굉장히 힘들었었고 1952년도에는 이제 철강으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힘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힘들었던 이것이 뒤에서 물밑작업을 해서 그렇지 굉장히 행정부로서는 인텐시브한 그런 일이었고요.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국유화한다든가 과거의 미국에서 그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시대의 갤럽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 노조의 노조를 지지한다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현재 68%가 지지를 하는데 민주당은 90% 공화당도 47%나 노조 결성을 지지를 합니다. 아무도 파업을 원치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한 얘기입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그리고 백악관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부분은 코리안 아메리칸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건데 오늘 백악관에서 유나이티드 위 스탠드 서밋 유나이티드 위 스탠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것은 최근에 혐오범죄 혐오범죄 하면 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인종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흑백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코비드 나인틴 이후에는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차이나 차이니스 바이러스 하니까 뭐 중국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국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코비드 나인틴 시대의 혐오범죄로 많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수치 같은 것은 뭐 말할 수 없이 몇백 퍼센트 이상 늘어나서 여러분들께 수없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같은 혐오 폭력을 막기 위한 정상회의를 백악관이 주도를 해서 오늘 백악관에서 아직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들어보신 것과 같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하겠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즈 올랜도에서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나이트클럽에서 그들을 공격을 한 것이 있었고 혐오범죄죠. 2019년도 텍사스 엘파소에서는 월마트에서 가해자는 멕시코계를 표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초 뉴욕의 버팔로 슈퍼마켓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공격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이전에 직접 애틀란타 그쪽까지 방문을 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포함된 아시아계에 대한 그런 범죄 같은 것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 수치 같은 것도 쭉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점들은 부통령이 발표하기에 적합하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하고 최초의 또 에이션 아메리칸 부통령이고 게다 되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해서 미국의 도대체 증오범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백인우월주의라든가 뭐 신나치주의라든가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2017년 버지니아주 샤롯빌에서 열린 백인우월주의자들 그 모임 그 모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들 사이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점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당연히 연설을 하면서 16명의 유나이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러한 혐오 증오범죄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커뮤니티 에서 일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아마 뭐 좀 상도 주고 하는가 봅니다.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코리안 아메리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과 사진만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 다양한 인종의 이 같은 그 혐오범죄를 막기 위해서 일한 유나이터들에게 어떠한 뭐 표창장을 준다든지 하는 의식이 있겠죠. 그리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있어야죠. 행정부가 미국의 증오심으로 인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 이니셔티브 굉장히 제목이 기네요. citizens initiative to address hate violence in America 좀 길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의 것을 만들어서 이걸 이끌 사람. 이끌 사람도 이제 당연히 이제 백악관이 주도를 하고요. 전에 백악관에서도 이랬었고 했던 사람이 주도를 해서 혐오범죄를 막아보겠다는 그 의지도 얘기를 하고 실제 행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중간선거를 겨냥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 가운데서도 전에는 히스패닉 하면은 거의가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공화당이 몇 년 동안 많이 공을 들인 것도 있고 또 히스패닉께도 미국에서 산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공화당의 세금 정책 같은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공화당에 많이 투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민주당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에이션 아메리칸도 공화당 쪽으로 향하는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많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또 어제 디트로이트에서 여러 가지 다 각 분야들을 노조를 겨냥하거나 소수인종을 타겟으로 하거나 캠페인 중인 겁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이기도 하지만 선거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었던 사람 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유난히 극단적이고 분열과 그리고 이제 그 가짜 뉴스 같은 것만 음모만 믿는 그런 사람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형태로 오늘 아침에 파업을 파업으로 가지 않게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푸는 것 그리고 에이션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혐오 범죄로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국 국민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여러 가지 많이 적어왔는데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중간 선거를 위해서 어느 동네에 가서는 미국의 영혼을 되살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동네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백악관에서는 에이션 아메리칸을 포함한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정상회담까지 하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지율도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에 살면서 한 5년 전보다 이민자들은 미국의 어떤 인종에 대한 그 주정부의 색깔과 성향과 정책을 깊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이 오늘 개국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40분 남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개국 30주년 특별 방송이 시작됩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여러분들 직접 브라이언 전 대표로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방향 앞으로 어떤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미디어 요즘 뭐 변하는 곳도 많고 저희도 그런 곳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플로리다주가 쉬운 명의 서류미비자 이민자를 마샤스 비니아드로 보냈습니다. 마샤스 비니아드 하면은 메사추세츠주에 있고 참 엄청난 부자들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마샤스 비니아드가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 본인들이 편안한 곳으로 가는 곳 편안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금 공화당이 주지사이고 공화당 성향인 곳에서 민주당과 여러 가지 이민에 대한 생각이 더러 크게 다르기 때문에 텍사스 주지사나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금 민주당 행정부가 이민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미국 사람들도 힘든데 무슨 난민이니 뭐니 그게 어딨어 아메리카 포스트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니들이 한번 케어해봐. 우리가 국경에 있다고 왜 텍사스 사람들이 그것을 케어해야지 되지 하면서 텍사스의 주지사도 워싱턴 DC로 뉴욕으로 보스턴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 쉬운 명은 아마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분들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에 지금 마샤스 비니아드로 보내줘서 굉장히 힘든데 원래는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있는 이분들을 숙식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에서 일단 비행기를 태워서 플로리다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플로리다로 갔는데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주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이런 곳의 이민정책을 너무나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주정부에서 만약에 플로리다주 쪽으로 누군가가 이 같은 서류 미비자들이 난민 신청자이건 누군가 오면 다른 곳 그렇게 안전지대로 설정을 한 그런 곳으로 보낸다 하는 것을 위해서 1200만 달러나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비행기 표를 사서 마샤스 비니아드, 메사추세츠로 그러니까 동남쪽에서 동북쪽으로 이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기 전에 텍사스주에서도 더 누구 갈 사람이 있느냐고 굉장히 끝까지 모집을 했고 니들 알아서 당해봐. 이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민자로서는 텍사스의 분위기가 이렇고 플로리다의 분위기가 이렇고 메사추세츠 같은 곳에 이민자에 대한 생각이나 대우나 느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존 본능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어도 더 많이.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일부의 그 이민자들은 보스턴으로 간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메사추세츠, 마샤스 비니아드까지 왔다 하는 샌안토니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갔군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펜핸드에 들렀다가 미국 가장 부자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바닷가에 쫙 별장이 있기도 하는 그런 마샤스 비니아드에 도착을 했는데 왜 메사추세츠로 보냈냐. 메사추세츠도 진보적이지만 주지사는 공화당입니다. 이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라는 재선을 치러야지 되고 그리고 백악관을 바라보고 있는 이 주지사는 다른 공화당이 덜 보수적이다 하면서 공격을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찰리 베이커 공화당, 메사추세츠 공화당. 메사추세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재정적인 것 같은 이런 것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공화당 주지사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공화당의 후보가 그다지 전반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의 대변인이 팍스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많이 얘기합니다. 피난처라면서 센츄어리 스테이트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곳이 다 알아서 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하고 플로리다 주는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메사추세츠의 반응이 어떤가? 그럼 보내려면 예고라도 해주지. 더군다나 메사추세츠의 마샬스 비니아드 같은 데가 완전히 별장지대가 많고 하는 곳인데 어떻게 서류 미비자들이 입을 옷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고를 해주지도 않아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메사추세츠가 지역구인 주하원 의원 딜란 포난데스 의원이 이민자를 마치 막 짐작처럼 다룬다. 비밀스럽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처리하고 이것이야말로 비인간적이고 타락한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보내면 짐작처럼 보내면 우리가 혼돈할 줄 알았지? 아니야 주민들이 오히려 더 띰빼띠 같은 거 여기에 그냥 동정심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왜 더 싼 것처럼 보여서 같은 얘기인데도 더 우리 단어라서 와닿아서 그런가요? 아무튼 연민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 우리나라가 이민자 덕분에 강해졌고 이민자 덕분에 강한 그런 커뮤니티도 그렇고 공동체다. 메사추세츠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포리다주의 물론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죠. 그리고 전반적인 그 흐름 정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역을요. 마시아스 빈야드에서 이분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분들을 통역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 인구도 워낙 작고 하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분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냥 완전히 강제로 강제로 통역사가 된 거예요. 전쟁터에서 통역사를 강제로 뽑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고 텍사스주는 4월 달 이후에 7600명이나 되는 분들을 워싱턴 DC로 보내서 말씀드렸었죠. 워싱턴 DC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지금 다른 민주당인 주나 주의 주지사나 시장도 언제 우리 주, 우리 시에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대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마련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같은 곳에 이렇게 모시는 게 좋잖아요. 그분들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마시아스 빈야드라는 그야말로 포리다 주지사가 계산하기는 진보의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 각국 머무는 곳이지 당해봐라 흥 하는 얘기고 MPR 방송이 그곳에 가신 분들 세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른 살의 안드레이 두아르테라는 분이 본인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하는 그런 뭐 우리가 막 들어도 우리도 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민자도 돈 너무 많이 처음부터 갖고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라면 상자 접어서 그것을 식탁인 양 라면을 끓여 먹고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돈 모으고 하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퀴벌레 나오는 아파트먼트에 살고 계시고 그랬던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공화당인 주와 민주당인 주 사이에 완전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격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상승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ap통신과 함께 늘 여론조사를 하는 그 녹센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현재 45%까지 올랐습니다. 7월 달에 36%였기 때문에 9%포인트 오른 것은 많이 오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물 밑에서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제에 대한 리더십 물가 상승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 경제에 대해서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45%까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개솔린 값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법안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하면서 미적지근하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추진력 어떤 그 딱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이 붙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538 웹사이트 네잇셀버 씨가 하는 딱 그 정치계의 분위기를 흐름을 파악하는 이곳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29%밖에 안 됩니다. 71%는 민주당 쪽으로 이게 너무나 너무나 마가 공화당 후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몇 개 주에서 그렇거든요. 지금 펜셀베니아나 여러 개 주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간선거 본선거에 가면 심지어는 무당파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표까지 있어야지 주지사 당선 확보할 수 있는 표가 딱 그 개런티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린 쪽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할 수 있기에.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할 때도 선출될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버니 샌더스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너무나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좌쪽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걱정을 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율은 그때도 지금도 항상 미적지근합니다. 미적지근하긴 하지만 안전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또 버니 샌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노조나 노동에 대해서 훨씬 더 극단적인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포 올이라든가 그래서 중도적인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선택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무척 지도부가 노력을 했고 그게 지금 성공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때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트럼피즘보다 훨씬 더 극우적인 후보를 많이 선택해서 공화당 가운데서 상당수가 좋아했을지는 모르지만 일장 춘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본선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선거에서는 항상 뭐든지 다 그렇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게 선거잖아요. 선거야말로 결과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고 무슨 과정에서 결과의 중요성을 다 헤쳐버릴 만큼의 더러움과 때가 묻은 그런 과정을 보내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그런 선거 과정을 보내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계속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잠시 과정에서는 공화당에서 이 사람 너무 좋아 속이 시원하네 라고 일부 또 극우적인 매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공화당 상원의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29%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위스컨신이라든가 조지아주 여기가 이제 토스업이에요. 네바다도 약간 그렇고 에리조나주도 그렇고 에리조나주의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여기도 이제 토스업인 경우가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민주당은 조금 안심할 수 있겠는데 상원에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몇몇 사람들 친한 사람들 특히 이제 에리조나주의의 마크 켈리라든가 이 사람은 약간 위험하거든요. 지금 우주인 출신의 가브리엘 기포즈라는 원래 자신의 와이프가 있었던 곳에서 와이프가 총에 맞아서 말도 제대로 아직도 어른처럼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그 총명했었던 여성 의원이 연방의원이 그렇게 되자 이제 아무튼 그곳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마크 켈리를 포함해서 델라웨어의 크리스 코니라든가 몇몇 의원들에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하원은 다수당 자리를 뺏길 것이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무소속 그 두 명을 포함해서 50명인데 50명인데 만약에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뺏길 경우에는 어떠한 이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플랜을 원 그 플랜 a b c d e f만 있었다면 민주당 하원이 다수당일 때 하원이 다수당을 뺏기면 민주당이 그러면 플랜이 한 12가지는 있어야지 된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넨시 펠로스의 하원 의장은 아니야 다수당 우리 유지한다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이야 모르죠. 겉에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하나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또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팍스 뉴스, 뉴스맥스, 에폭타임스 요즘은 이런 매체에 이름 잘 올려지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이 접하셨던 분들은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쫓겨나기 전에 뭔가를 파바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존 드럼이라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2016년도 러시아와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뭐를 막 수사를 해서 힐러리 클린튼을 감옥에 보낼 거야. 감옥에 갈 날이 머지않았다니까. 오바마를 감옥, 오바마는 또 거기에 왜 들어가는지 오바마를, 그러니까 뉴스에서 잘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오바마가 감옥에 들어갈 거야. 뭐 아마 못 나올 걸? 막 이러고 철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막 트위러로 리트윗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존 드럼의 수사가 거의 끝나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은 한두 개의 기소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 기간 내내 믿고 있었던 힐러리 클린튼이 감옥에 가고 말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대배심, 배심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배심원들이 그거 아닌데 원래 수사할 때의 목적은 정말로 이게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뭔가가 힐러리 클린튼 쪽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특별검사도 수사를 시작했는데 쭉 기간을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법무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였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해서 지금 아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또다시 대배심을 소집할 계획은 없다는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파악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특별검사 저 사람 수사만 끝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연방법무부는 5월 달까지 조사 보고서 제출해라 했는데 이제 올해 말까지 이 존드롬 특별검사가 조금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고요. 그 밖에는 뭐 인디아나주에서도 그렇고 뭐 늘 예상을 했었던 거니까는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도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오늘이네요. 인디아나주는 참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가 금지가 돼서 뭐 12살이었던가요. 11살 아니었나요. 강간당한 그 소녀가 인디아나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의사에 의해서 낙태 알약으로 낙태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디아나 넘어져도 인디아나주 주변에 이 같은 오하이오주처럼 먼저 낙태금지를 시행했었던 주가 많기 때문에 인디아나주가 일종의 피신처 주처럼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인디아나주에서도 그런 일은 없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이자율을 좀 말씀드려야지 되고 아마존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마존에 했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특히 처음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다운페이먼트 부담에 이자율에 그런 페이먼트가 늘어나잖아요.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모기지 신청률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집값이 엄청 내려갈 것인가 이것은 집값에 대한 보도가 나온 몇 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꾸준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변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항상 수요와 공급입니다. 미국이 주택이 지금 몇백만 채나 더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택 신축이 수요만큼을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자율 변동 때문에 집값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 하더라도 특히 그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지 많이 집값이 폭락한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모기지 신청률은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지금 한 30% 정도는 줄어들었고요. 조금 주택시장이 냉각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중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모기지 이자율로는 한 달에 중간주택값이면 몇십만 달러니까요. 30만 달러 때 이렇게 되면 2100달러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로스앤젤레스에 30만 대 40만 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콘도미니엄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외곽지대에는 간혹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이제 이게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래저래 66% 더 돈을 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2.86%에서 1년 전 2.86%에서 지금 2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중간 가계 소득은 인플레이션 이것저것 따지면 별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이 아마존을 고소했습니다. 아마존을 왜 고소했냐면 아마존에서 물건 사실 때 똑같은 상표인데 더 비싸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상표인데 트레이더조에서 사는 것과 홀푸즈와 일반 마켓에서 사는 게 가격이 확 다른 것처럼 같은 상표인데 그렇다니까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물도 그렇습니다. 물도 아마존에서 살 때와 다른 데서 살 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왜 그러냐면 아마존이 자신들에게 지불을 해야지 되는 아마존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늘리고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우리한테만 독점 계약을 해라 하고 그러면 다른 월마트나 타겟은 아마존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니까 물건값을 싸게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는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만 해라 한다던가 그렇게 될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 값을 더 지불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예 이제 이런 일들이 제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마존 자체에서 노출을 안 시켜준답니다. 화장지를 살 때 저는 화장지나 뭐 이런 것은 부피가 크고 하니까 그냥 아마존에서 사기도 하고 타겟에 주문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럴 때 노출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싸게 파는 그런 곳들은 그래서 이거는 반 경쟁적인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존은 아니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정도 되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물건 살 때 제가 사려고 하는 물건을 그냥 구글에다가 찍고 구글의 맨 위에 메뉴에서 샤핑을 찍습니다. 그럼 그 똑같은 물건이 월마트나 코스코나 타겟에 다 있으면 제일 싼 곳으로 선택을 하죠. 급한 것은 아마존에서 바로 내일 배달을 해주니까 그러고 타겟은요 당일 배달도 있어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보고 소비자가 사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아마존도 그 자신들의 그 비싸게 받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지 오늘이요. 오늘 덜스테이 맞죠. nfl 광고 데뷔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차저스하고 캔사스 시리 칩스가 오늘 하잖아요. 아마존이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됐고요. 엘리자베스 2생에 대한 조의를 표시하는 분들 너무 많아서 몇 마일 길을 서서 뭐 하루 더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영국 사람들 침착함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냥 침착하게 그렇게 줄 서 있다가 3마일 5마일 줄 서 있다가 3분도 안 되는 그런 조의를 표하거나 조문객들이 경의를 표할 수도 있죠. 70년 동안이나 어떤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 정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자신의 인생 70년을 왕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못했던 게 있는데 내가 뭐 하루 정도 못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월요일 장례식이 치러지는 6월 6시 아침 6시 30분까지 24시간 조문객을 조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파타고니아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뭐 산 가시는 분들 주면 한 줌 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겉옷 같은 거 파는 그 창업자가 83살이신데 이본 슈나리라는 분이 이분이요. 본인의 자산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와이프 성인 아이들도 둘이 아이들도 둘 그분께는 아이들이지만 저에게는 아무튼 그 성인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했었어야지만 되거든요. 합의를 해서 이 회사를 무슨 비영리재단이라든가 신탁통치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회사를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83세인데.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는 이윤이 1년에 당연히 지금 억만장자고요. 1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아주 좋은 일에 쓴다는 겁니다. 이윤 자체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그 락 크라이머이시거든요. 기후변화를 막는 데 쓴다. 처음부터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는 내일 숨질 수도 있고 회사는 다음에 50년 동안 계속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게 내가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이신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본 슈나르 씨가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들은 참 돈 쓰는 거두한 기업가의 여러 방향이 가지가지이기 때문에 에스티 라우더라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화장품의 상속자인 로널드 라우더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구입니다. 전에 왜 덴마크로부터 그린랜드를 미국이 사들여야지 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에스티 라우더의 이 상속자가 강하게 트럼프 친구인 트럼프에게 얘기를 해서 백악관에서 막 이런 것을 열심히 연구도 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덴마크가 노하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아니 뭐 우리 것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도 했었던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일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오늘의 미국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좀 전해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왜 소리가 안 납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래요? 왜 소리가 안 날까요? 네 오늘의 미국은 자 이끄고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말씀을 드려야지 될 텐데 이분들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당연히 얘기했고 대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양쪽에 다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할 때 자체에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명에는 이 러시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지금 애매모호한 이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푸틴을 지지한 그런 방문이다라고 보면 되고 역시 푸틴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진핑을 지지한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진이었습니다.